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릴 때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치과 가는 것, 주사 맞는 것,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하는 것, 숙제하는 것 뭐죠? Is it that you went to the dentist? Is it doing homework? Is it doing chores? What is it?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주사 맞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아닌 선생님이 저희 집 가정만 문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thing that I hated the most wasn't getting a flu shot or doing homework or doing chores It was when my teacher came home for a teacher conference It wasn't because I was poor or I had to show that I lived very frugally 그런 것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I would prefer those things 제가 가정 방문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것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ason why I hated it so much was because I had to let them know that my dad was a pastor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 아들인 것이 싫었습니다 It wasn't the fact that my dad was a pastor that I hated it It was the fact that I was a pastor's son that I hated it 저희 아버지가 부끄러운 분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My father wasn't someone who was someone to be embarrassed of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During their imperial colonialism, he studied abroad in Japan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엄마의 미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이쁜 분이셨습니다 His mother was known to be very beautiful 그럼 왜 부끄러웠을까요? So why do you think I was embarrassed? 어머니의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갈 능력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wasn't because I was embarrassed of my parents It was because I had no choice but to be a pastor's kid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목사의 아들인인 평범한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So if I was able to be born again, I wouldn't be born as a pastor's kid but instead be a son in a regular Christian family 심지어는 굶어 죽어도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I would prefer living and dying as a beggar's child 너무나도 슬프게도 교인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저에게 목사와 같은 목사 아들의 삶을 은연 중 요구하셨습니다 Everyone that I knew, the teachers, the people at church expected me to live as the pastor's child 이건 대부분의 목사 자녀들이 가졌던 아픔일 것입니다 It is the same with most pastor's kids 저희 집 아이들도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I also believe that living as a PK was very difficult 우리 집 아이들의 소원은 가난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좀 다녔으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He believes that our dream, our hope is to attend to different church, not this church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Can I change the fact that I am a PK? No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because his father was a pastor 그러면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So is there a way to not live as a PK? 아버지를 바꿀까요?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Can I change my father? That's not very easy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here is one way though 그것은 내가 숨기는 것입니다 That is to hide the fact that I am a PK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숨기며 사는 것입니다 It is to hide the fact that my father was a PK, faster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believers of Christ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That is our identity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안 내고 살고 싶어 합니다 But a lot of people want to hide the fact that they are Christians 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매년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A professor at Seoul University asks a question to his class when the year starts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손을 들어보십시오 Raise your hand if you believe in Christ 그러면 아주 침묵이 흐르다가 극소수의 학생들이 쭈빛쭈빛 하면서 겨우 손을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손 드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손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너무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손을 들기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 자신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서 손해 볼까 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것은 행복한데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딱 세 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직장을 잡으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고난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는 것입니다 사실 참아도 되고 안 참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면 내가 참는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일입니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반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돈도 무지하게 썼습니다 차로 애들을 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나의 옛것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나보다 나의 어린 후배가 덤벼드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학교에다 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을 참게 만드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날들이 더 많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참아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인내의 시간이 아픔이 아닌 무엇인가를 내가 좀 해냈다라고 하는 내가 좀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꼭 참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는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와 워스라고 하는 분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부자가 된다든지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든지 선한 영향력이 생긴다든지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무슨 글을 좀 보내고 싶은데 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무슨 큰 영광을 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It's not expecting some kind of aftermath It's not expecting for any kind of conclusion It's because we just want to live that way 그 답은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참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때서야 답이 올 때가 많습니다 There are a lot of times when I look back and think to myself Wow, I did a good thing and that's when answers arise 그런데 이런 훈련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But can you do these things while hiding the fact that you are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숨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an excuse that you are hiding the fact that you are a Christian so that you don't defile the name of the Christian and of God 참 좋은 말 같지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It might seem like a good thing but it's the same thing I was saying that I choose not to live the Christian way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자신이 없드립니다 There was a person who said that he had no confidence to evangelize 전도지를 주는 것 자체도 쭈빛쭈빛하고 힘들드립니다 He said it was even difficult to just hand out pamphlets talking about Christ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게에 들어가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더 힘들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백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힘이 생기더랍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제자 되려고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내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첫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와이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Students should be able to go around telling their friends at school that they are Christian 힘든 것 같지만 이 말로 인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t is difficult at first but saying this one at a time repeatedly saying this will help us to be able to become more like him 그런데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but I would like this to start at the church first 교회 안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re are times whe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you are a Christian even at church 우리 한번 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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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닿게 주님의 사랑을 닿게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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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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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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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려주소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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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노릇 딸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시지 않은 것을 왜 우리는 때때마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석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찬여 삼아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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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